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돼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끄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CEO 아바타 씨바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 비즈니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 돈 버는 거 보면 어떻죠? 생각보다 수월해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 자식 되게 쉽게 돈 벌어먹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표면적인 것만 보게 돼 있어요.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절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구체적인 얘기 하나 오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운영자들을 많이 아는데 옛날에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이제 지나가다가 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저희랑 관련된 지식 관련 채널들 중에서는 책을 광고해 주는 데가 많죠. 거기서 어떤 사람이 그랬나 봐요. 저거 책 파는 거 왜냐하면 광고료는 예를 들어 받으면 100도 받을 거고 200도 받을 거고 300도 받을 거고 500도 받을 거고 1000도 받을 건데 책이 만약에 하나가 베스트셀러 되면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벌거든요. 매출은 뭐 예를 들어 10만 건 팔면 2만 원짜리 채우면 20억이 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40%는 유통사가 떼기 때문에 그 출판사는 12억을 매출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천만 원, 내가 만약에 이걸 빵 터트려서 베스트셀러 되면 출판사가 잘 되니까 거기 옛날에 어떤 대표님인가 거기 관계장가 그랬나 봐요. 우리가 출판 직접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터무니없는 생각이죠. 예를 들면 일단은 출판을 직접 하려면 자기가 직접 책을 계속 쓸 수는 없으니까 작가랑 교류를 가져야 되는데 국내 작가는 또 많지도 않아요. 그럼 결국에는 판권을 사 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왜냐하면 영업권 시장이 뭐 우리나라보다 100배 이상 크기 때문에 좋은 책은 미국이 훨씬 많기 때문에 사 와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도 출판업을 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제가 직접 들어와서 직접 하니까 고 작가님이라 일단은 좋은 책 한 권을 사려면 최소 10권 이상은 봐야 돼요. 판권 검토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판권을 여러분 사면 대부분 여러분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온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미국은 프로포절이라는 걸 써요.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쓸 테니 나랑 계약할 사람 그러면 그 사람 프로포절을 보고 거기다가 판권에 대한 비딩이 들어갑니다. 입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약 같은 거 쉐입 같은 거는 1억을 베팅을 해서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은 전작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책은 너무 좋을 거다 하고 그러면서 어떻죠? 일단은 그러려면 내가 첫 번째로 이것만 따져도 안 되는 이유가 일단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당장 그 출판사가 핏담 흘려서 갖고 와서 디자인까지 하고 교정결까지 한 걸 봐서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자기가 편집장을 해야 돼요. 편집장이 있거나 자기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다독가여야 돼요. 책을 프로포절 말고 평소에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 하죠? 배경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좀 새로운 건가? 그 다음에 이게 탄탄한 건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검토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다독가여야 되는데 일단 그걸 말하신 분은 다독가 근처도 가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고의 작가님이 왜 이쪽에서 대단하냐면 다독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독가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그 다음에 그렇게 사면 이제 우리가 큐블리케이션으로 한 30, 40권을 해봤단 말이에요. 그 중에 50%는 선인세 우리가 책을 팔기 전에 미리 이만큼은 팔리든 안 팔리든 우리가 인세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준 거에 50%의 책이 근처를 못 갔어요. 근처. 손익분기점을 넘긴 게 아니라 다적자예요. 리스크 테이킹을 그러니까 20%의 성공이 몇 분포이기 때문에 80%의 적자를 막아주는 구조가 이 몇 분포 바닥이거든요. 이런 복잡기 비즈니스의 바닥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알면서도 지금도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워요. 매번 출판할 때마다 안 되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진짜. 근데 어떻죠? 그런 거는 전혀 모르면서 막상 이게 매번 하면 자기가 성공할 것 같은 거예요. 막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남의 거는 정말로 쉬워 보여요. 남의 거는 정말 진짜 오지게 쉬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비즈니스로 들어온다는 거는 내가 리더십을 갖고 가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팀장이 되든 그 다음에 오너가 되든 주주가 되든 그러면은 여러분이 진짜 막 회사가 보면은 여러분은 그냥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여러분 회사에서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왜냐면은 대부분은 팀장이 아니고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뺏기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근데 여러분이 큰 돈을 벌고 싶다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비즈니스 해야 되거든요. 큰 돈을 벌면 내가 딱 두 가지 좀 알려 드릴게요. 큰 돈을 벌면서 내가 없어도 이 시스템이 돌아갔으면은 좋겠다. 그래서 진짜 사업이라는 걸 꾸려보고 싶다라는 걸 해보고 싶으면 여러분이 결국 여러분 비즈니스를 차려야 돼요. 왜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냐. 전문직도 큰 돈을 벌 수는 있어요. 의사나 변호사는 그 다음에 별리사는 근데 여기는 내가 일을 안 하는 순간 돈이 1원도 한 푼도 안 들어와요. 뭐 페잉을 둬도 한 개는 명확해요. 어소 씨에서 어소 변호사를 둬도 한 개는 명확합니다. 결국엔 근데 여러분 사업은 좋은 게 뭐냐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가 진짜 매 순간 매초 신경을 쓰지 않아도 회사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굴러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큰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잠깐 후진 기어 넣고 3000% 조금 빠져보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나오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좀 맥락을 구분해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자영업을 하는 게 맞아요. 둘 다 잘못된 건 없습니다. 전혀 다른 거고 이거는 사과랑 배인데 유튜브에는 너무 배만 먹자가 많아요. 자영업을 해라. 자영업을 해라. 예를 들면 유튜브에서 제일 많은 게 커머스를 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네이버 스토어 이런 거 하라는 건데 이렇게 물건 떼다 팔고 이걸 하는 건데 그거 좋아요. 특히 가정주부가 하기에 좋고 리스크를 생각보다 작고 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어떤 분들은 그거 이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글로 뛰쳐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 컨텐츠는 잘 팔리진 않거든요. 여러분 기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로는 유튜브에서 CR도 안 맥히거든요. 나랑 당장 상관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다이아몬드가 같은 원석 같은 분이 너무 거기에만 매몰돼서 저는 사업이라는 거를 안 해볼. 그러니까 자영업이랑 사업은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그냥 그거예요. 아까 전문직이랑 똑같아요. 전문직은 자영업자거든요. 사업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돌아가야 어느 정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볼 때 그런 기회를 못 만나서 그런 컨텐츠를 못 접해봐서 어떤 이 사람이 충분한 패러다임을 만들고 좋은 문화적 문화 어떤 문화 상태나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시도를 못 해본다면 그건 그 사람한테도 손해고 그 좋은 조직 문화를 맛볼 수 있는 사람한테도 손해라서 너무 안타까워요. 다시 전진기어 놓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면 그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면 저 사람은 사장이니까 사장은 골프만 치고 그러는 것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 골프 치는 게 일일 수도 있어요. 로빙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네트워킹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일인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전문직은 골프 치는 게 일인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따야 되니까 사장들한테 근데 여기서 아까 그러니까 저 사장은 쉽게 돈 버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일단은 사업에서 핵심 중에 하나는 타인의 무능과 게으름 어떤 다른 이의 부정적인 거를 내가 떠안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나는 열심히 해야지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만 그렇게 하세요. 우리 체인지그라운드나 더비 같은 로크미디어 같은 이익 쉐어를 해주는 회사에서나 그렇게 하고 이익 쉐어도 없고 월급 직고리만큼만 주고 사장이 그냥 개판 5분 전이다. 그러면은 딱 정해진 것만큼만 하세요.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건데 이 정상 상태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냐가 사업의 핵심이에요. 삼성 우리나라 1등이고 글로벌 1등 기업이죠. 삼성 있을 때 이건 현대에서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기사를 제가 현대에서 봤어요. 현대에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B대니까 그 B대는 사람들을 개몽하자는 캠페인을 했다 해서 사람들이 댓글이 비아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삼성도 똑같은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리의식이 부족한 거거든요. 너무 커피 마시는데 1시간 2시간 쓰니까 그거 잡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삼성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똑같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있냐 삼성이 너무 복지가 좋으니까 밥이 너무 잘 나와서 요즘에는 안 그런다는데 옛날에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줘요. 요즘에는 그러나 안 그러나 모르겠네. 그래서 저녁을 안 먹어도 저녁에 거기 또 제과점이 있어서 빵이 있거든요. 빵을 그러니까 한 끼용으로 갖고 갈 수 있으면 빵 두 개, 음료수 하나에 뭐 간식 하나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은 회사에서 먹으라고 준 저녁인데 그걸 그냥 집으로 갖고 가서 집에서 먹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룰에 어긋난 게 없어요. 사실요. 그런데 삼성에서 사내방송으로 뭐가 나왔었냐면 그거를 사무실에 갖고 가서 간식으로 먹으려고 갖고 갔는데 너무 안 먹으니까 빵을 껍질을 뜯지도 않은 게 쓰레기통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뭐 룰 이런 걸 떠나서 환경에도 문제고 안 먹어도 될 거를 그 다음에 또 삼성 같은 데 남으면 그 지역 근처에 이렇게 취약계층한테 나눠 줄 거예요. 자기는 이게 자기돈 아니니까 그냥 갖고 가서 먹기 싫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5천 원의 부가가치를 그게 너무 심해서 그거를 하지 말자는 캠페인까지 했었어요. 어디서? 글로벌 1팀 기업에서 글로벌에서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걸 꽉 잡고 있는 기업에서 그런 걸 했었어요. 이런 거를 포용하는 게 사업의 기본이에요. 그거 갖고 이 새끼는 미친놈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프면 일하기 싫고 게으른 게 더 좋고 그 다음에 굳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게 팩트인 거예요. 그것까지 포용할 수 있으면 사업이 되고 여러분은 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당장 시시각각 여러분이 촉각을 곤두세하고 사업을 보는 것보다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에서 확실히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게 이것뿐만 아니라 유튜버도 똑같고 제가 아는 유튜버들 딱 떡상에다가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다 전전긍긍하고 2, 3년 유튜버전에서 다른 경력을 하나도 안 쌓였고 그 다음에 막상 2년 동안 유튜버만 해봤으니까 다른 데는 죽어도 못 가겠고 이것 때문에 다 우울증 걸려요. 진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못하는 게 태반입니다. 못하는 게 태반. 근데 제가 말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넓게 생각해서 딴 사람들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비즈니스판에 뛰어드는데 그런 것까지 고민해서 비즈니스판에 튀어들면 여러분은 뭐가 되죠? 승자가 되겠죠. 아셨죠? 우리 졸꾸러기 여러분은 모두가 승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